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고용 지표가 호주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1%의 강보합권,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1%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흐름을 나타냈고,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는 조금 떨어지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한산했습니다. 거래량도 적었고요, 변동성도 낮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애널리스트들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패드가 다음 움직임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이런 시장의 횡보세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어떤 종목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비앙코 리서치의 CEO가 C&BC에 간밤에 출연을 해서 이더리움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아직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언제든지 50%, 그리고 많게는 70%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성공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리메이크할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보안과 관련된 화폐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이더리움, 간밤 시장에서 코인베이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업피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4% 넘는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GM입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GM이 공쟁을 다시 한번 재가동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북부에 있는 공장들이 모두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한국에 있는 부평 공장은 다음 주부터 완전히 정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기대감 나오면서 2.9% 넘게 상승했고요. 5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베스트바이인데요. 지난 분개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연간 가이던스도 내놓지 못했는데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했고 베스트바이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하는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더불어서 베스트바이의 CEO는 소비자들이 이제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알게 됐다라면서 소비자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베스트바이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베스트바이 1% 넘게 상승했고 11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로지텍도 1%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MC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밈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인 매수가 늘면서 AMC, 장중한 때는 4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CNBC 측에서는 AMC와 같은 밈 종목들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AMC 35% 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